안녕하세요. 주식탈자 안교수입니다. 오후 10시 12분입니다. 여러분들 HLB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래도 이게 치가 나갈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냐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어제 급락 나왔던 이슈가 뭡니까? 이 부분이죠. 유한양행이 일단 어제 FDA 임상 3상 통과되면서 차익 물량이 나왔다. 이게 표면적인 이슈고요. 그러면 왜 유한양행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을까요? 심장마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 알테오젠이라는 시총큐온 규모도 일단 알고리즘, 거래, AI가 판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지금 주가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을 줬습니다. HLB는 반등을 주지 못했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식타차 안교수 안교수 파이팅이라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파이팅 초거대수륙들은 분명히 항상 미리 알고 행동합니다. 그들보다 한 발짝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드릴게요. M&A 이슈가 있을 거예요. 미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HLB의 전환사체보다 HLB 생명과학, 전일의 HLB 생명과학이 올빼부의 공시를 냈어요. 5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습니다. 보게 되면 500억의 전환사체 운영자금으로 500억 근데 자금의 용도가 운영자금인데 특수관계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JJS 누굽니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이에요. 이동희라는 사람 보이세요? 여기 적어놓을게요. 특수관계인 이동희 이게 HLB 생명과학에 지금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HLB 생명과학은 과거에 1200억의 유상자를 단행했던 기업이죠. 부채 비율을 끄기 위해서 근데 빚을 또 냈어요. 빚을 또 냈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HLB를 가봅시다. HLB의 똑같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동희 이동희라는 사람을 바라볼게요. 335개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근데 쭉 해서 내려보게 되면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동희 또 등장하죠. 그죠? 이동희 전환사체는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자 근데 바로 이전으로 또 넘어갑시다. 자 이거 쉬운 종목 아닙니다. 클래스1, 클래스2 어차피 성공에 대한 무게를 둔 거 맞습니다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600억의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근데 쭉 내리다보면 사람의 이름 그리고 회사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JJSN 자 여기 3명을 제가 끄집어낼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JJSN 그리고 김복덕이란 사람을 여기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동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3번 등장합니다. 자 봐요. 이동희 이동희 자 여기 등장하죠. 이동희라는 사람 그러면 총 이동희는 몇 번 등장을 하는 거죠? 이동희 하나 둘 셋 JJS의 두 번 김복덕이 김복덕이 남아있죠. 이거 누굽니까? 쏘룩스죠? 자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쏘룩스 자 쏘룩스의 전대표였습니다. 1대14인 무상자를 단행했죠. 그쵸? 자 근데 왜 이걸 비교해서 설명해드리냐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HLB 바이오스텝 뭡니까? 과거에 노터스라는 기업인데 1대8의 무상자를 단행했었어요. 자 시나리오 나오죠. 영상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HLB 생명과학을 이용해서 라는 표현을 할텐데 지금 중간에 끼어든 주체가 있어요. 누굽니까? HLB 테라퓨틱스 과거의 사명이 뭡니까? G3&BNT 안구건조증이죠. 최근 들어서 IR활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눈을 이쪽으로 지금 돌려나가는 거예요. 자 HLB 테라퓨틱스를 보게 되면 결국은 IR활동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언제부터요? 22일부터 30일까지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대략적으로 미국 전문기관에서는 1조 8천억 수준이 된다. 근데 지금 HLB 테라퓨틱스가 시총이 얼마예요? 잘 보세요. 결국 7천억입니다. 2배 오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죠. 호재성 이슈를 누구를 끄집어내고 있죠? 자회사를 통해서 끄집어내고 있죠? 영상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백문의 불혈견이에요. 자 오늘 전략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면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다. 그 명단 그리고 두 번째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드렸던 건 이 부분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뭐라고? 금리라는 부분은 바이오 종목들은 금리에 민감하다. 그죠? 인상 기주에서 인하 기주로 바뀌었을 때 주가는 오를 수 있다. 파이널 리뷰 일정 아니다. 이것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금리 때문에 빠질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금리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제가 대부분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알테오제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날 오르고요. 봐봐요. 3월 26일 날 오르고 4월 8일 날부터 쭉 당겨내는 거죠. 근데 잘 보게 되면 HLB도 역시나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3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4월 8일 날 오르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건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체 찍어내는 날부터 이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거 알아내려야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한 천 개 날리는지 볼게요. 심장마비 자 썸네일이 나와있는 내용이 이 썸네일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세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께 급락사건 나왔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3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제 개인 채널 주지타자 안교수 그쵸? 자 이때 급락사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거 봐야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지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HLB 오늘 일단은 낙폭을 줄이고 상승폭을 조금 둔해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 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죠. 매수 기회다 항암값이고 항암값이고 풀리는 날 근데 이때 제가 급락사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운용사에서 있었을 때 결국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대응했는가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봐야됩니다. 여러분들 자 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적용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체 발행했었죠. 600억이 전환사체 누가 누가 들어왔죠. JJS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당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서비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14의 무상진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자 지금 누굴 말하죠? 소룩스 JJS 그쵸? 자 보도록 할게요. 좀 더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저기저기타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친이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컴퓨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다시 주가를 부양하겠죠? 라고 했죠. 근데 이 뒤에 사실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상 끊지 마시고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체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만 5천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끼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컴포터블 본드 CW 사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럼 평당가 낮출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방식을 택할 줄 알았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이때 이후로 전환사체를 통해서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누굽니까? 이동이 JJS에 등장하죠. 자 시나리오 지금 전부 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쩐주들의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임상에 대한 부분은 9월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JJS에 그죠? 소룩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룩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14의 무상진사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자 지금 소룩수의 김복덕을 제가 끄집어냈죠. 언제 영상을 제작했습니까? 3개월 전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영상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 전환사체를 발행해서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이때 전환사체 전환사체 생명과학의 전환사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은 전환사체 두 번을 발행했지만 결국은 이때는 제가 전환사체에 대한 해법을 통해서 도와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이들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HLB 생명과학은 어떻다? 맞아요. 지금 과거에 돈을 유상증자를 통해서 부채 비율을 감소시켰던 이 HLB 생명과학을 통해서 지금 자금을 조달받는데 이들에게 또 한 번의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할까요? 뭘 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상 집중하세요. 자, 누구냐면 자, 볼게요. 전자공시상을 보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볼게요. 아, 인터넷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소룩수 김복덕이라고 한 번 쳐보겠습니다. 소룩수 김복덕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소룩수는 김복덕이 결국은 팔았다 이겁니다. 팔았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팔았죠? 이 사람이죠. 누구한테 팔았죠? 이분한테 팔았죠. 자, 근데 치매약 3상 성공을 위해 아리바이오를 흡수합병합니다. 뭐죠? FDA 임상 3상 도정 중이에요. 치매 치료제. 지금 공통점 몇 가지 나오세요?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소룩수 김복덕 나오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FDA 임상 3상 치매 치료제 간암 치료제 이해되셨나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한다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소룩수 어떻습니까? 주가 여기까지 내려가셨죠? 근데 여기 제대로 해먹었죠? HLB 바이오스템 과거에 노터스였죠? 어떻습니까? 제대로 해먹었죠? 자, 1대 8의 무상증자 똑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시나리오 나오죠? 비만 치료제 회사 하나를 지금 인수하기 위해서 이런겁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분명히 500% 이상 오를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비만 치료 관련된 회사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필히 아셔야 됩니다.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자, 세력주 연구소 만들어서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공인입니다. 세력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 번호입니다. 절대 이 종목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링크 지도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 장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세력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명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금리라는 부분을 가장 중요시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 금리, 금리, 금리 했죠? 금리가 뭐죠? 바이오 기업은 뭐의 민감하죠? 부채임이 인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금리 인상에서 인하 기조 동결 기조로 바뀌었을 때 주가는 오른다. 결국은 IR 활동도 강하게 할 수 있다. 결국은 이때는 뭐죠?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놔주세요. 제가 링크 주소 지금 종목 보내드릴게요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잘 보세요. 3월 26일 날 빠질 거예요. 근데 4월 8일 날 부터 오를 거예요. 주가 양방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날짜에 고점을 찍고 4월, 3월 26일 날 고점 4월 8일 날 부터 주가가 올라요. 뭡니까 이거? 바이오 시약의 훈풍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훼손이 있었던 게 전환사치 이슈 하나. 만일에 이 부분에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피해야죠. 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이 돼야 돼요. 자, 라이브 들어오시되 자, 봐요. 우리가 전환사치를 이용해서 투자할 때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을 거다. 7만 9천 6백원 그쵸? 이번엔 뭐예요? 6만 5천 8백원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비중의 축소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뭘까요? 신호를 준다 이겁니다. 신호 신호 자, 그 신호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신호냐면 자, 제가 과거 영상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 영상인데 자, 크기를 키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11만 8천 2백원일 때 영상이에요. 자,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새벽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보내드렸어요. 그쵸? 자, 뭘로? 이 부분이죠.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뭐예요? 공매도를 다시 치겠다라고 해서 상환되는 거 근데 급등 나온 다음에 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갑자기 빨간불 들어와 있죠? 13만 주 이거 새벽 3시 되면 찍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래도 시간 내서 확인해야겠죠. 자, 이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딱 때려봤죠? 이게 뭐냐면 지표 말씀드릴 때 하나 더 근거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제가 이 개인 채널 주시타차 안교수라고 해서 개인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빠지기 전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번을 여러분들 신호를 말씀드렸어요. 보도록 할게요. 빼돌치기 위해서 많은 수량을 빌려가는 수량이라는 건데 제가 아마 이 부분에서 파이널 리뷰가 공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증가되고 있다. 빨간불로 이게 파란색으로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이 지표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자, 어떤 거냐면 이게 증가되기 시작해서 이제 경각심을 알립니다. 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쉽게 이제는 빨리빨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라이브를 진행하는 거고요. H라고 해서 보내놓으시게 되면 제가 링크 그리고 승인 전부 다 제가 이제 도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증가되고 있다. 자, 봐요. 지금 지표를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나 이거 아예 못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봐요. 이거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증가되고 있고 감소됐어요. 올랐죠. 다시 증가되죠. 급락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 지표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하다면 각 증권사에 최소 20군데의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자, 설명서까지 첨부해서 보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시장에 한 명의 나가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지타자 안기수. 자, 여기로 세력이라고 해서 세력이라고 해서 오타내지 마시고요. 오타내면 저한테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하나의 기업 분명 인수하는 기업까지도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대면 지금 이 소룩수처럼 이렇게 올라 버릴 겁니다. 자, 근데 왜 비만 치료제에 관련주를 이 매수하려고 하고 있느냐 인수하려고 하고 있느냐 합당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합당한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HLB 비만 비만이라고 한번 쳐보시죠. 자, 아마 HLB 제약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할 거예요. HLB 제약 비만 당뇨 장류 장기 지속형 치료제 특허 출원 이게 언제 짜냐면 2024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2023년도에 나왔던 이슈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HLB 제약 놔두고 생명과학으로부터 돈을 지금 전환사체 발행하고 전환사체 전환사체 결국은 뭐냐면 FDA의 부분을 지금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라이브에서 계속적으로 다룰 겁니다. 여러분 개인 채널 들어와서 구독하시고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 잘되길 희망하면서 영상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다 확인됩니다. 세력 세력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전부 다 자료 보내드리고 내일 여러분들 라이브 진행할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확정되면 확정되면 5배 오릅니다. 100% 오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G타차 안교수입니다.